불림도행 아닙니까? 네, 좀 걸린다 진짜. 그러니까 정민호행이니까 안 되죠. 불림도행 아닙니까? 석영옥사님이 대답을 하세요. 왕퇴! 자, 형님 사귄사령하세요. 사귄사령하고. 사귄사령하세요. 하고 영상사령하고. 용성사령하세요. 자, 계속 배운 전쟁하세요. 자, 우리 51교회 불림도행 아니랍니다. 김정호.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돼요. 아니, 복사님. 어야! 신명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혁은 혁명을 하러 해서 하러 인한 거에요. 신명하세요. 아니, 언제 하자고 안 했다 하신 거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제대로 하시라죠. 제대로 하고. 복사야 캔데! 자, 형은 정리를 하시더니. 우리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법대로 못 하시라. 네, 나를 못 하시라고. 네, 나를 못 하시라고. 네, 나를 못 하시라고. 네, 나를 못 하시라고. 김정호. 아니.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많아요. 불림도행입니다, 이거. 불림도행 아니잖아요. 법대로 하세요. 생신계장에 됐어! 법대로. 굉장히 깨자, 이거. 아니, 불행하지 마시다고. 생신계장을 못 하려고. 불림도행 하세요. 아니, 법대로 하세요, 이거. 아니, 이게 불림도행인가 봐. 93액이 불림도행이라고 해보 안 했잖아요. 처음에 법대로 하세요. 진행합시다. 남양제 조절. 남양제 조절. 남양제 조절. 남양제 조절. 안녕하세요. 우리, 우리 오세요. 우리 불림도행 교회에 목사님들 저녁이 나와서. 불림도행. 복사님들 나와서. 불림도행. 복사님들 나와서. 불림도행. 불림도행. 복사님들 나와서. 불림도행. 이거 누구야? 누구 누구야? 반대로 가서 이렇게 나오세요. 복사님 갔어요. 벗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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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ravelling. 나 travelling. 다 나오세요. 바다담에. 벗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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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계에서 오세요 장롱이 목사리 동목사로 오세요 김밥을 벗으세요 박태라는 동목사에 오세요 1화 10번째입니다 동목사에 오세요 영업 아 감사합니다 먹으세요 51개 먹으세요 51개 먹으세요 먹으세요 여기 나오세요 뒤로 오세요 나오세요 아 니네 왔시라 네 합의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먹으세요 왜 나오세요 먹으세요 덕분에 왔습니다 코로나 정부 아니 동영상님 손님을 왜 나왔어요 헉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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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개 먹으세요 아니 팔을 누구 삼갈대니까 헉데러 다 되세요 헉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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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